올해도 슈퍼 오디션은 계속된다! 슈퍼 오디션 3! 안녕하세요 슈퍼 오디션 3와 함께 돌아온 은지, 혜리입니다. 국내 최초 온라인 통합 오디션! 슈퍼 오디션이 그 세 번째를 맞이하는데요. 이번 슈퍼 오디션 3는 8월 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노래, 랩, 댄스 모든 부문에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팀 단위 역시도 참여 가능합니다. 참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카메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원 영상을 촬영해주세요. 세로형이 아닌 가로형으로 촬영해주세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지원서를 클릭하시고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슈퍼 오디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업로드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번엔 지난 시즌과 달리 예선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합격자는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가수의 꿈 있다면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스포츠 두 남자